우리나라 옛날 집, 초가집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지붕을 지피나갈 대로 얹은 집이죠 우리나라 옛날 집, 골피집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지붕을 나무 껍질로 얹은 집이죠 우리나라 옛날 집, 새집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지붕을 얹새로 얹은 집이죠 우리나라 옛날 집, 투막집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못 없이 통나무로 지은 집이죠 우리나라 옛날 집, 귀틀집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네모로 쌓은 나무 틈새를 진흙으로 외운 집이죠 지붕을 얹새로